안녕하세요 이거 잡아도 돼요? 잡아도 돼요 아 잠 안 되실게요 메인 언니 이 정도는 괜찮은데 아티스트 보호 차원에서 든든한 매니저 유진씨 가을 언니 근데 아티스트한테면 말 거실게요 아하하하하 저희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지나가실게요 가진님 그만 잡으실게요 아 미안해 우리 동갑이잖아 맞아요 계속 와줘서 고마워 쉿 어머 근데 매니저님이 진짜 예쁘게 생겼다 아 뭐야 내 컨디션이 좀 안좋아하세요? 저의 최악 냅다 끝나버린 팬사인회 잠시만 아티스트 보호 차원에서 팬사인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하하하 잠시요 은영씨가 아니라 매니저님한테 눈이 갔나요? 아하하하 사실 나쁜 여자에게 좀 끌리더라고요 아 뭐야 뭐야 이 분위기 또 더 뜨거운 리액션 Kate